저희, 저희 인사하고 와, 깃발까지 네, 그럼 저희 인사하고 어? 카메라 찍으세요 아, 나도 나도 안 찍어 왜 카메라 안 찍어 왜 카메라 안 찍어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도 자, 그럼 저희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, 저희는 블리블리 톡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할까요? 자, 둘, 셋, 와려버리, 텍스트 안녕하세요, 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,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저희 다이아나, 위트 공연 보러 와주셔서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부채 준비됐나요? 부채 예, 예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더우실까봐 오늘 날씨가 굉장히 급격히 더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위트, 굿즈, 부채를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, 여러분 위트, 부채? 다이아나, 이렇게 숨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좋은 마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 좋아요 혹시나 덥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손 드시면은 저희 멤버들이랑 다이아나 멤버분들이 나눠드릴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손 드시고 부채질하면서 저희 거의 날려버리고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, 그럼 저희 첫 곡부터 바로 저희가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첫 곡이 저희 남자팀 아이들의 아주 나이스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다같이 박수치면서, 즐겨주시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나이스 보여드릴게요 안녕